반갑습니다 우선 작가님 자신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과 신화에서 Welsh를 빛었고 느끼는 것을 그 다음에 작업을 하면 심사오른 작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를 6글자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몰라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작업을 항상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만남 생각이 진짜 많아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작가로서의 모습을 만든 작은 지하선은 무엇일까요?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아는 형이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적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내가 미대도 다니고 그림도 구짓고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럼 내가 무슨 말을 뭐를 하고 싶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끔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약의 단추어점 화려죄에서 선보인 오린 작품들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이를테면 작품 감상 팁이라고 할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사람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아니면 친구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페인팅이라가지고 어떤 관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을 때도 조금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작가로서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을 상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좀 스스로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싶어요 생명의 작업을 계속 이겨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스스로가 타협을 하지 않고 좀 떳떳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작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람객에게 본인의 작품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겠느냐 하시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어... 얼굴이 없긴 하지만 그냥 딱 봤을 때 누군가가 떠오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지막입니다. 향후 개인전의 제목을 짓는다면 어떤 제목이나 감사합니다. 또 되시는데요? 키워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어... 개인과 개인 분만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무쓴 그런 키워드로 잡아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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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